먹다 남은 음식도 요리하고 남은 재료도 쫙쫙 전용 피닐팩을 넣고 물로만 주면 끝! 캔도 찌그러뜨리는 강력한 진공약 아니 휴대폰을 물에다 뭐하는 거죠? 아하 진공이라 끄떡없군요 이렇게 공기를 쫙 빼서 보관하니까 슬쩍 우리 집기를 차단 맛, 향, 색깔, 영양분 등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오래 당근 처리에 냄새 걱정까지 끝! 상하기 쉬운 용기도 쫙쫙 비린대시만 생선도 냄새 걱정 없이 변질적인 쉬운 햄이나 어묵은 물론 당근, 감자, 양배추 등 쓰다 남은 야채도 신선하게 진물이지 않게 파, 양파, 마늘도 금방 눅눅해지는 진도 바삭바삭 전용 팩만 아닙니다 일반 비린대 얼마든지 집게로 집어넣던 조미료, 양념류도 눅눅해지지 않게 호피 쫙 두려워 미어 붙이던 냉장고가 이렇게 이제 냉장고도 확 넓어집니다 음식물 보관 스트레스, 속 시원한 해결, 2014년형 업그레이드 초슬림 진공 포장기, 프레시팩 프로 2G!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진공 밀봉 한 번에 원터치로 끄! 보관도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에도 척, 저기에도 척! 붙여놓고 쓰니까 더욱 편하고 자투리 공간에도 써! 자리 차지하지 않으니까 늘 곁에 두고 바로바로 진공룡도 더욱 강력해지는 2019년형 최신 제품! 미국, 일본, 영국, 공유 등 세계로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! 10년간 업계를 천도해온 애플의 기술 노하우 집이야! 크고 무겁던 기존 진공 포장기가 이렇게! 사이즈는 슬리프레스도 기름을 더욱 강력하게! 자, 이거 한 번 보세요! 어우! 냄새! 음! 이렇게 짓 무르고 상하고! 와,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세균도 득실거리나 봅니다 이게 다 돈인데 음식물 보관!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? 이젠 프레시팩 프로로 이렇게 진공 포장하세요! 음식물 버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! 돈으로 따지면 한 달만 사용해도 본전 뽑고요! 1년 사용하시면 몇 배는 더 남는다니까요! 자, 진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! 순식간에 2% 오르는 게 보이시죠? 진공력도 더욱 강력해진! 2010년형 프레시팩 프로 2G! 3종 미찬 코팅과 99.9% 감균 처리로 세균, 식기, 먼지 등을 차단! 신선한 물 훨씬 더 오래오래! 냄새 걱정도 끝! 게다가 사용한 전용팩도 잘라쓰고 또 잘라쓰고 또 잘라쓰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! 잠깐! 버리지 마세요! 음식물 쓰레기, 경제적 손실이 한 해 20조 원! 집집마다 버리는 돈이 약 143만 원! 이제 버리지 마세요! 음식 보관, 세균 걱정, 랩세까지 프레시팩 프로에 맡겨주세요! 음식이 금세 상하는 여름철에도 나들이 갈 때도 진공 포장으로 더 안전하게! 요즘 신세대 신원산림에도 인기 풍모! 영업점에서도 진공 포장해드리면 인기 만점! 장거리 여행에도 시골에서 택배 붙일 때도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! 진공, 빌복 한 번의 버터치로 사용도 더욱 편리하고! 여기에도, 저기에도! 부착식으로 동안도 더욱 간편해진! 업그레이드! 2013년형 프레시팩 프로 2G! 초혁신, 초슬립, 초파격가 출시! 진공 포장기 본체, 사용 사용 사용성, 그리고 방균 그릴들까지! 끝이 아닙니다! 내 마음대로 잘나 쓸 수 있는 전용 방균 그릴로를 무려 400만!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! 기적적인 초혁신가 5만 9천 8백원! 한 달, 1만 9천 9백 33원! 무이자 3개월! 한인마트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가격! 지금 바로 선정지수! 기적적인 초혁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